금요특강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비즈니스 인사이드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위를 차지한 물질이 엔티메터 반물질이라는 건데요. 1g에 62조 5천억 달러입니다. 1g은 눈물 한 방울보다 작은 양입니다. 그 작은 양이 62조 5천억 달러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비싼 값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물질은 그동안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물질인데 약 10년 전에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주선의 연료나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2위는 캘리포늄이라는 물질인데 암치료제로 쓰인다고 합니다. 1g에 2천7백만 달러입니다. 3위가 다이아몬드로 1g에 5만5천 달러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물질 중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싼 셈이죠.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4c로 부르는데 첫 번째 c는 캐럿입니다. 무게입니다. 무거울수록 크기가 클수록 당연히 가격이 비싼 것입니다. 두 번째 c는 칼라입니다. 다이아몬드도 갈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아무 색깔이 없는 무색일수록 가치가 높습니다. 세 번째 c는 커트, 어떻게 가공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원석을 잘 가공해야 진정한 보석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크레러티, 투명도입니다. 현미경으로 봐서 안팎으로 아무 흠이나 결점이 없이 투명해야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이아몬드가 가장 귀한 보석인데 천국에서 가장 귀한 보석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의 한상을 보고 기록한 요한 게시록에 보면 천국은 온갖 보석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건물의 기초부터 성벽과 성문과 도로와 건물이 다 보석인데 게시록에 나오는 보석의 목록들을 보면 정금, 수정, 진주, 빛지, 청옥 등등 온갖 진귀한 보석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된 천국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천국행 티켓, 천국행 비자는 오직 믿음입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에도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엿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 정금보다 더 귀한 보배는 믿음이라는 보배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우리들의 믿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고 둘째는 상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간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정제하고 심판하는 분으로 오해해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능력대로 되라가 아닙니다. 너의 지식대로 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고 하시고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점점 깨닫게 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을 구했습니다. 제자들은 지식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부족한 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제일 부족한 것은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부족한 게 언제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태산 같은 문제도 티클처럼 작아집니다. 큰 산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로바벨 앞에서 평제가 되리라는 스가리아 사장의 말씀처럼 믿음이 있을 때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병들면 티클도 태산처럼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할 때 믿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 순종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노력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받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자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